내 영상 보러 왔구나! 영어는 하나예요? 하나요? 네. 나와 내게 원 나는. 나와 내게. 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우리? 멤버 중에? 저 좀 할 줄 알아. 네. 좀 할 줄 알아. 너 운동 좀 해. 저 하나. 바뀌었습니다. 어? 민호. 파스판. 오픈! 저 하나. 바뀌었습니다. 어? 민호. 파스판. 오픈! 영어도 섞였으니까 나와 넌 나. 넌 나이 너 확실해. 넌 나이 너 확실해. 이런 거 아니야? 한계라고 했던 것 같아. 한계라고요? 네. 이게 제 한계인 것 같습니다. 오. 예뻐요. 라임. 라임 좋아요. 집중하지 못했어요. 한계라고 해요? 이게 제 한계인 것 같습니다. 이상해. 자 이거는 일단 쓰고. 뭐 어쩔 수 없어요. 지금부터. 방법이 없어요. 민호 씨가 한번 가볼까요? 오랜만에. 이러면 되지. 너 안을 깨워. 사실 게임에서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거든. 네 안에 있는 걸 깨우라고. 너 안을 깨워? 어. 뭘로 쓸까요? 원하는 걸. 원하는. 나와. 키 키가 얘기하고. 저는 내, 내에는 뭐가 들어간지 모르겠고. 걔를 지우고 깨워. 깨우라고요? 난 늘 확신해. 나와. 내 깨워요? 깨워. 널 깨워. 아무리 선배라도 지금. 안 써. 이건 아닙니다. 나와 내 깨워. 나와 내 깨워. 깨워. 아니 제가 계속 키한테도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. 뭐 네 안에 너를 깨워 뭐 이런 식의. 그런 식의. 게임 문구가 되게 많아 포스터를 보면은.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. 저희 엄마 예전에 피씨 번호셨지 않습니까? 아우 야 많이 하셨네. 정말 제가 맨날 앉아서 카운터에서. 맨날 봤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. 이 안에 있는 널 깨워. 막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. 어. 그러니까 나와. 널 깨워. 깨워. 난 늘 확신해. 난 늘 확신해. 자 우리 대기처사. 나와 널 깨워. 이런 식으로. 그렇게 가자. 말이라도. 어 지금. 뭐가 나왔어요 또 작품이. 아. 제가 말을 잘못했나요? 불쌍하지 않나요? 그냥 아무렇게나 가. 그래. 그래. 처음에 다시 들어야 돼. 오케이. 자 가시죠. 정답. 불러주세요. 무엇을 보든 좋아할 거야. 다 할 수 없는 level. 나와 내가 갈 길은 확신해. 또 본인 노래가 나왔어요. 결과. 보여주세요. 과연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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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야. 하나도 못 잡았어. 하나도 못 잡았어. 이게 산탄총처럼 여기만 빼고 담았네요. 실패. 산탄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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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움보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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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. 오. 감사합니다.